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번, 먼저, 먼저, 23번, 기차, 기차, 24번,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베개입니다. 베개입니다. 2번, 이불입니다. 3번, 수건입니다. 수건입니다. 4번, 옷입니다. 옷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거실입니다. 거실입니다. 2번, 침실입니다. 침실입니다. 3번,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입니다. 4번, 주방입니다. 4번, 주방입니다. 주방입니다. 27번, 사무실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 손을 씻고 있습니다. 2번, 옷을 빨래하고 있습니다. 옷을 빨래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28번, 빗자루는 얼마나 있습니까? 28번, 빗자루는 얼마나 있습니까? 1번, 네 개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2번, 네 자루 있습니다. 네 자루 있습니다. 네 자루 있습니다. 4번, 세 자루 있습니다. 4번, 세 자루 있습니다. 4번, 사교입니다. 29번 교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주차장 맞은편에 있어요. 주차장 맞은편에 있어요. 2번 사무실하고 공원 사이에 있어요. 3번 주차장 옆에 있어요. 4번 주차장 앞에 있어요. 주차장 앞에 있어요. 30번 닫힌 데는 어떻습니까? 닫힌 데는 어떻습니까? . . 5번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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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